갈게 ㅈㄴ 찍어대 백핑 지금 우리 치시키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어이 얘 뭐야 이 ㅅㅂ 얘들 이 ㅅㅂ 잡아서 ㅈㄴ 맘에 안들었어 아까부터 우빙 좋았다 둘다 우빙 솔직히 방금 ㅈㄴ 좋았다 와 둘다 이걸 인지하고 있었어 오 많이 늘었다 잡아 나이스샷 쭈쭈 인지하고 꺼져 이씨 나 궁있어 궁있어 궁 들어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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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3초 2초 1초 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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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이건 아 아 아 아 쫄리고 자빠졌네 내가 보기 호우 잡았어 가볍게 가지고 공포에 깔끔하네 라이드 내가 보기 패드임나 할 것 같은데 미드만 존나 파가지고 못 파니 야 녹턴 어디가는 거야 녹턴새끼야 와 이 와중에 볼벨 탑에서 룰루랄라 파밍하고 있네 와 미쳤네 와 진짜 미쳤다 와 볼벨 진짜 미쳤다 와 이것도 못 잡을듯 아무것도 못 잡을듯 아무것도 못 잡을듯 들베지기 꺼졌구요 완전 진짜 못쓰면 돼 볼벨가 들베지기 쿨마저 빠지면 진짜 못쓰면 되는 거야 와우 대특급인데 아 볼벨 왕끼야 초 된거 같은데 아 잘맞게 아씨 볼벨 새끼는 또 탑에서 CS만 중강척 먹어버리기 아니 아니 볼벨님 아니 룰루가 존나 내려오는데 아니 뭐하세요 이건 볼벨 탑에서 좀 맞긴 맞아 심지어 이 새끼 텔레포트 있어 텔레포 있잖아요 와드도 있었는데 여기 와드도 있었는데 지금 주어진 와드도 있었는데 아 진짜 멘탈이 나 이거 아 나 멘탈 나가 잠깐만 아니 그 와중에 이 새끼는 미드에서 아니 정글도 진짜 노답인게 미드에서 이 와중에 CS 밀고 있어 아 슬슬 빡진다 진짜 이거 나 미치겠네 와 으아 진짜 힘들어졌겠다 진짜 이거 팀은 아 나 집중할게 나 이거 장난이고 나 집중 좀 할게 이제는 너무 던지는거 같으니까 집중할게요 파밍 위주로 갈게요 파밍 위주로 오 나이스 가고있어 해결차 가고있잖아 들어 돼 둘이 돼 둘이 돼 둘이 돼 둘이 되세요 일로와 이 빨란도 매칭 존빠지네 둘이 돼 W 키워줄게 여자가 2들어왔냐? 어 두명 잡았네 이즈리얼 설계하고있네 이즈리얼 설계하고있네 씨발 피창가랬는데 씨발 무슨 니 아이디를 어떻게 알어 니 아이디를 어떻게 알고긴말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새끼 누구 씨발 존나 치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즈리얼 트롤이네 뭐하는 씨끼야 야 들어가 루턴 어딨냐 루턴 좋고이유 아 씨발 라바돈이었음 다 때려잡았는데 이거 아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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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턴아 그거 있잖아 장파카드 끼면 되잖아 이즈빨아지는거 그렇지 좋고이유 나 라바돈 좀 뽑아올게 아 2,500원이야? 나도 진짜 많이 던졌나보다 CS 많이 못 챙겼다 내가 내가 160마리였거든요 CS가 16분에 30마리 먹었네 10분동안 슬래시가 주나게 심하더라 아 느낌 안좋아 이거 잠깐만 느낌 안좋아 야 이즈야 몸빵 좀 해봐 무빙 지렸고 이 새끼네 패턴 알았어 아니 이 새끼 그랩이 이 새끼는 정그랩만 던지네 정차그랩만 아 지금 노틀러서 그랩 이제 이해했어 보니까 약간 좀 정그랩만 던지네 정차그랩만 이 새끼는 내한테 못파아리가 아니라 앞비전 해버려 앞비전 얼굴 늘고 실드 달고 들어가 카이팅 보여줘 우리안에 실드 달고 들어가 이승폼 받고 엉새가 통과 다 플루도 안주네 이 새끼들 또 던지나요 풍턴 쓰레기턴 쓰레기턴 미쳤고요 애새끼들 갈렸고요 와 보리야나 풍 미쳤네 그냥 애들 갈렸는데 방금 인쇄공이었는데 와 거의 빨래통이었네 아 이 새끼들 막판에 한 방했네 아 아니 이 새끼 내가 보기에는 리드갱만도 존나 팠단 말이야 이 새끼가 리드갱만도 존나 팠단 말이야 처음부터 노틀러스 새끼가 나한테 뭐가 있어 야 트이지야 우리 다 죽었냐 또 던짐 마지막 그래서 엎 유공 야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ķ 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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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뭐야 와외 Shaaaaक 신에vais쑨礼 와 아까 CDs 그 미친 엑스패켓급 궁 아니었으면 이들 다 죽었어 게임 미래가 없었어 보스드리브 빨리 와야 돼 타워다이브도 가능해 야 왜 이렇게 세냐 진짜 세네 라이즈 라이즈 하는건가 침착을 하고 야 볼베 탱크 큐엄스 볼베 탱크 큐엄스 볼베 탱크 큐엄스 볼베 탱크에 극히 없어쓰 아주 좋았어 아주 깔끔했다 메자의 풀스텍 쌓았냐? 메자의 풀스텍 빠른가? 딜리앙 1등 기린다 메자의 빠른가? 메자의 빠른가? 와... 아니 저 999개 저거는 어떤 비둘기를 해야되는거에요 어?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저거 저건 뭔 비둘기를 해야돼 저건 미친 조리덕감 비둘기도 아니고 저건 어떤 비둘기 해야되는거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냐 저거 어떻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진짜로 이거 어? 아니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고 아니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저거 아니 저걸 어떻게 해야되냐고 어? 행군잼주 행군잼주 아니 내가 보기엔 약간 행군잼주일수도 있어 어 아지르? 와 근데 진짜 와 원희야 진짜 고맙다 와 와 진짜 고맙다 와 대박이다 9.999개 아 진짜 내가 리액션 할건 딱히 없고 아이컨택트 한번 하자 오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크으으으 쩔수가 없어 어 응 아 atravlichen 게 없avil othy 그렇다고해서 내가 뭐 요 야 c... 하니야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